네 안녕하세요. 버폰포니트 조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중에서 우리가 엔게이지먼트 툴즈 전번 시간에 여기 부분 배우셨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크로링을 한 뒤에 그 파인드 커멘트 어떠한 주석처리들이나 아니면 스크립트 형태들을 찾는 것을 이런 식의 스크립트 형태하고 주석처리 형태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을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할 이 Analyze 타깃 쪽하고 이제 Discovery, Discover 컨텐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이것을 수행하기 전에 전번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크로링을 먼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링을 이렇게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 쪽으로 우리가 BWF 대상으로 이렇게 크로링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현재 검은색으로 다 처리가 됐고 그 하위 디렉토리에 인증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들 그러니까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페이지들은 모두 이렇게 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렇게 많이 문자들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죠.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디렉토리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면 Engagement Tools에 저희가 이 Analyze 타깃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검색한 것 중에서 거기에서 다이나믹한 URL 그러니까 동적으로 전달되는 URL들 보통 이제 로그인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URL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ic URL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적으로 있는 페이지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돌렸던 크로링 정보든 어떤 스캐너 정보든 이 정보들이 다 나오면은 그 페이지의 정보가 나오면은 각각에 대해서 정적 페이지, 동평 페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달 값들이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전달 값이 나오는가를 얼마대로 요약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 다른 파라미터 값들을 넣어가지고 변조를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 리포트를 통해가지고 또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요 디스커버 컨텐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전 아무래도 요것도 다 프로버전 쪽에서 있는데 특히 요거가 이제 프로버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말 그대로 이제 그 컨텐트 정보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로링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로링 같은 경우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메인 A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이 A라는 페이지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메뉴들이 있는데 요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크로링 노출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링크들을 컬릭하면서 가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크로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컨텐트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A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 아까처럼 어떤 링크된 페이지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이 링크 입장에서 볼 때는 요 A라는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 링크라고 자식 링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양한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들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도 이제 파일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건 디렉토리들 이런 링크들 아래 그 다음에 같은 레벨로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링크되어 있는 보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무작위로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요 링크 요 레벨에다가 요 레벨에다가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버퍼스위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명들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아죠. 사전 파일이요. 그 사전 파일들을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서 요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있으면은 보통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요 200대 정도의 페이지가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임시적으로 강제 이동하면 300대의 일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페이지가 없어요. 내가 디렉토리 검사를 했는데 요 페이지가 없다란다면은 400대 정도가 뜨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어도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서버 오류가 500대가 뜨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태트스 상태 이런 코드를 보면서 아 요 페이지들이 내가 검사한 디렉토리에서 있구나 없구나 요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파일 정보까지 우리가 검사를 하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zip 파일 같은 거나 백업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전 파일에다가 무작위로 계속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컨피그 파일 쪽에 보시면은 요것들을 좀 설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상경에 따라 좀 진행을 많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겟이라고 있죠. 타겟봉에 이제 파일하고 디렉토리 정보들만 디스커버리 할 것이냐 파일 정보만 할 것이냐 디렉토리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얘는 어떤 링크를 따라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계속 점검하고 점검하고 이게 16번 정도 맥스 덱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없으면은 없는 거죠. 점검을 여기까지 비크래스대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다 파일밖에 없고 이제 디렉토리가 더 이상 없다. 그 디스커너리 파일 안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지만은 만약 있다면은 16번 정도의 맥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 한 3번 정도나 2번 정도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뭐 물론 이제 그 이상 요 이상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2번이나 그렇게 돌리겠지만은 사실 너무나 많이 돌려버리면은 이게 만약 사전 파일이 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만 개 만 개 만 개 만 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경우의 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즈가 있는데 버프 스위터가 이제 파일 네임즈하고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 네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 파일 리스트, 숫 디렉토리 파일 리스트, 롱 파일이 있는데 이 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세하게 정보들을, 디렉토리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린다. 이 숫 파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조금일 뿐이지 사실 요것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제거를 하고 돌리는 것이 좋겠죠. 너무나 많이 돌리니까요. 그쵸. 너무 많이 돌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드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mp3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EX 파일이나 DOC 파일 같은 경우들 뭐 그런 것들은 찾을 필요 없고 나는 단지 어떤 텍스트 페이지들만 그런 것들로 좀 찾고 싶다. 라고 하거나 백업 파일만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런 유형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에디트를 놓았을 때 요 백업 파일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다. 뭐 요런 파일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인c 같은 거 이런 파일 근데 뭐 자바 파일 같은 거 있을 거고 오리즌 파일 같은 거나 뭐 세이브 세이브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압축 파일만 중심으로 아니면 백업 파일에서도 tx 파일이나 그런 것들만 검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동 스캔 도구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그냥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긴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스캔이라는 것을 만약 활용을 한다면은 그 서비스에 맞게 리스팅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안 정책이에요. 그 진단에 대한 보안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 환경에서는 A라는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만 점검을 해야게 돼. 이라는 것들은 어떤 백업 파일이나 백업 파일만 점검을 해야 하는 거다. 아니면은 요런 확장자들만 점검은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예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레드 정보만 스피에다가 뭐 스레드 뭐 이렇게 스레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면은 당연히 그 시간들이 좀 더 덜 예 덜 들겠지만은 너무나 많이 높이면 또 CPU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거 돌릴 때도 항상 그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맵이라는 게 여기 쪽에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똑같아요. 여기서 나타나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돌렸을 때 이 사이트맵들이 어떻게 또 이제 변하는가 요것들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런 크로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좀 정하고 너무나 롱파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롱파일이나 요것들은 제거하고 요걸 3 정도로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W 앱 여기 대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시면은 자 돌리시면은 지금 현재 멈칫했다가 메모리 때문에 멈칫했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트맵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새로운 폴더나 그런 것들이 현재 생기고 있죠. 우리가 크로링을 했을 때는 바로 접근되는 거 외부에서 그냥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검을 하지만은 우리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뒤쪽에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접근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폴더가요. 그런 애들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어떤 백업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있던 TS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리셋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얘는 302로 뜨는 거죠. 302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이 없지만 강제 이동한다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트워드 폰트인데 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보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리디트잇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오브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폰트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오브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렌더 값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아 요런 페이지들이 어떤 페이지구나 라고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 오브 취약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중요한 서버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뭐 다 지금 현재 끝났냐 끝났냐 라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그 정보들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로그 파일이 있는데 음 며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테일로 테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일로 보시고 테일로 SS 파일을 가지고 뒤에 거 몇 개 페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음 현재 보면은 그 BWA 쪽에 보면 스타일시스에 이런 이상한 문자열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자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만든 거에요. 트위터 뭐 ph 뭐 없겠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페이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그인 나 뭐라고 이렇게 php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만약 이런 것들이 새로 또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있는데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걸러보면은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어떤 페이지죠. 지금요. 예 유저를 새로 생성하는 그런 페이지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 페이지. 예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아래 뭔가 다양하게 디렉토리가 현재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 같은 거는요. 요거는 나중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 없는데 페이지가 이런 것들은 지금 딱 봐도 무작위로 뭔가 들어갔는데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뭐는데 들어갔는데 리드 액션 돼가지고 200페이지로 뜨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오탄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페이지들을 검사를 할 때 보통 보완적으로 이렇게 뜨죠.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200페이지로 리드 액션 돼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보통 자동화 진단 도구에서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골라 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컨텐츠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프로 버전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디렉토리를 넣어주고 목적은 뭐냐면은 실제 접근되지 우리가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런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인덱스 서브 취약점 같은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어떤 백업 파일 같은 경우나 했던 불필요한 어떤 테스트 페이지 그런 것들을 골라내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전체적인 구조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컨텐츠 디스커버리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